와 저 결혼하고 싶다 진짜 진심? 뭔가 근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기도 한데 그냥 나의 부끄러운 점이나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면서 부부나 가족이 생기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구나 야 너 왜 부러워 어떻게 해요 왜 아 여기 내가 왜 갑자기 어떻게 해 아 죄송합니다 뭔가 어 내 표현이라는 얘기를 범죄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사랑 결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얘기가 통하고 나의 이제 치부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못하는 거 같아요 하고 싶은데 좀 더 납붙지 않으면은